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팔방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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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잘생겼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신영일이라든지 지금 웬만한 사람들 영화배우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실제로. 그러면 잘생긴 걸 어떻게 따지느냐. 오행이 있으면 무조건 잘생겼느냐. 그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성과 인성과 식상을 겸비한 사람들은 보통 인물이 출중해요. 다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원만하다. 팔방민이다. 또는 뭐 건강민이다 해도 되겠죠. 그렇죠? 팔방민이다. 건강민이다. 이렇게 더 말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이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사주가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여러분이 봐도 세 번째는 뭘 봐야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내가 취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일간의 강약을 한번 보자고. 일간의 강약을 본다는 것은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고전을 아주 어렵다. 과거의 것이다고만 보지 말고 기본 원리는 채택을 해보자고. 일간의 강약을 본다는 것은 다르게 변하면 내가 힘이 강하면 뭔가 식재관을 쓸 것이고. 그렇죠? 내가 힘이 약하면 비겁이나 인성을 써서 나의 힘을 보관하겠다.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일간의 강약을 하나 보니까 5월에 태어났어요. 5월에 태어나서 진, 일지, 진과 연지에 신금을 가졌다면. 아, 이 시기에서는 강하지가 않다. 대충 답이 나왔죠.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래도 좀 낫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떡하다? 이 사주는 일간의 강약을 봤을 때는 신약이다. 신약하다 또는 편약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인데 왜 편약이라고 말하느냐. 신약한 것도 있지만 뭉퉁거려서 신강하다 이러버리면 분리가 작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신강하다, 신약하다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주의 정밀한 분석이나 판단을 위해서는 한 7단계 정도는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편약하다, 그 다음엔 더 약한 건 뭐겠어요? 태약하다, 많이 약하다,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극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강할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겠죠. 편강하다, 태황하다 또는 편황하다, 태황하다, 극황하다. 이게 이제 다음에 또 배울 때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게 뭐냐면 종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기객이다, 합하 기객이다 또는 일행, 독기객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곡식기역, 목으로 다 돼 있다. 그 다음에 염산기역, 화의 기운으로 거의 이루어졌다. 목화로 이루어져 있고 수의 기운이 없다. 뭐 이럴 때 할 수 있겠죠. 그죠? 극하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색격, 토의 기운으로 다 이루어졌다. 화와 토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종협격, 금이나 토와 금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윤확격, 수, 수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금과 수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수를 극할 수, 수가 극하는 화의 기운이 없다.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약하고 편약하기 때문에 뭘 주로 봐야 된다? 인성과 비급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인성과 비급을 하는데 뭐가 강합니까? 식상, 식신, 식신, 상관 이런 부분이 강하니까 이걸 힘을 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힘을 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강한 기운을 힘을 빼는 거는 화가, 수가 있어도 힘이 완전히 좀 많이 빠지죠? 그 다음에 화가 진으로 흘러가도 조금은 빠지죠. 화가 금을 하느라고, 극하느라고 힘이 빠지죠. 그래서 축토나 술토나 술토나 옷을 합을 해서 이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금 쪽으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희용신이 뭐고 기구신이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행을 구비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뭘 한다? 합과 충에 유의해서 사주를 살핀다. 그러면 합과 충이 이 사주에서 인간을 좀 이따 또 한 번 보자고요. 일간의 강약을 살폈으면 다음에는 또 우리가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게 늘 보는 겁니다. 일간의 강약을 살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고전에서는 주로 억부용신 쓰는 거 있죠? 강하면은 눌러주고 약하면은 도와주는 그게 기본적으로 적천수의 원리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를 한 번 보느냐? 조후를 한 번 보자고 그랬죠. 조후는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물론 이거는 또 난강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보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아주 쉽게 보자고. 조후를 살필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하나 미토 4월에는 경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하지만 물론 그 경우에도 주변에 다른 화가 있으면은 당연히 조후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주변이 없으면은 크게 살필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5월에니까 5월인 거 기본적으로 수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신금이 있고 진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조후는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5월에 병화, 식상이 강하니까 화가 강하니까 기본적으로 술을 쓸 수 있겠죠. 수도 쓸 수 있고 검도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축토나 술토도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마침 수가 여기 딱 떠 있다. 지지에 딱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괜찮은 사주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후로도 맞춰졌다. 그러면 조후가 이루어졌으면은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 조후는 난강방이나 궁통보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격국도 한번 살펴보자. 아, 나는 그런 거 안 보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십이신살이나 십이운성이나 또 다양한 살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신살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때로는 공망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격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애자평에서 시작이 된 자평인연의 원리겠죠. 그렇죠? 격국은 뭘 중심으로 본다? 월지를 가지고 본다. 월지에서의 강한 기운이 천간에 투간되었거나 또는 투출되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지장관이 있는 것이 투출되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상관객이다. 상관객으로서 특성이 무엇일까? 상관이라는 건 뭡니까? 특히 화의 상관이죠. 그렇죠? 금수의 상관하고 또 목화의 상관하고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의 상관이 드러났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환하고 밝게 외부에 드러나게 하는 힘이 강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 나가도 그 사람이 눈에 탁 켜겠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 좋겠어요? 자기가 밖으로 드러나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연예인이나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도 있고 쇼호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면 쇼호스트 한다고 그러냐? 우리가 화의 환하고 밝은 부분을 신체상으로 또는 오장육부의 구성상으로 본다면 또 얼굴에서 보면 화는 우리의 눈빛이 될 수 있겠지만 물론 심장도 되죠. 그렇죠? 또 한편은 뭐겠어요? 나의 혀도 된단 말이에요. 입안에 혀. 혀는 뭐합니까? 말을 하는 데 뛰어나죠. 은변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은변이 어떻겠다? 남들이 들었을 때 눈에 탁탁 들어오면 화려하고 아주 화사한 언어를 구사한다. 그래서 인기가 좋을 수 있다. 토를 또 가지고 있다. 토를 우리 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우리 몸에서 얼굴에 뭐 피부 살까도 얘기하지만 또 때로는 오장육부에서는 뭐죠? 비장이죠. 그렇죠? 비장이나 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우리 얼굴에서는 또 토로서 자기 입을 통해서 나의 입과 혀를 통해서 잘 표현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래요. 대단히 달변가입니다. 그래서 격국은 상관객으로서 화의 상관객이다. 그렇죠? 화의 상관객이라는 의미를 그렇다고 상관객이니까 다 똑같다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왜 다 똑같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 모카 토금수에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객은 어떻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오행의 특성, 음향의 특성을 살려서 상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격국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상관은 또 흔히 자기를 잘 표출하고 드러낸다 그랬죠. 그렇죠?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추정도 하겠죠. 왜? 워낙 그 말이 막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어떤 표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논리 정연한 것 같고 본인들이 들었을 때 즐겁잖아요. 화의 기분이 뭡니까? 팽창하고 폭발하고 환하고 밝게 만들고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오른손이만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의 사주가 대충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있겠죠. 운의 흐름은 어떨까? 운의 흐름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합과 충을 한번 보자고 그랬죠. 그렇죠? 합과 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합을 해서 좋은 기운을 못 움직이게도 할 수 있고 또 합을 해서 약한 기운을 강한 기운으로 변화시키면서 없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합을 할 때도 또 충을 할 때거든요. 충이라는 것도 제가 저번에 무조건 부닥치는 것만이 충이라는 걸 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게 빈다. 물에 흘러가서 다 희석돼 버렸다. 힘이 없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물론 이거를 때로는 합과 충을 하는 것은 여덟 글자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공망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우리가 공망은 뭐라고 합니까? 비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빌 공짜거든요. 빌 공짜거든요. 비어서 망했다. 인연이 깊지 않다 하는데 합과 충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오행을 구비했기 때문에 특히 합과 충이 됨으로써 실제로 작용되어야 될 힘이 자기에게 필요한 기운이 묶여 버려서 그게 기반이 된다고 그러죠. 기반. 얽혀 메인다. 그렇게 돼버리면 합이 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합으로 인해서 자기의 작용력을 좋은 작용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은 거꾸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렇죠? 합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충이라 하더라도 다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나쁜 기운을 내가 딱 부닥쳐 버렸어요. 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나쁜 기운이 작용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약화되어 버리면 거꾸로 좋아진다는 그런 용어를 좋은 기운을 합으로 하면 탐충 뭐라 그랬죠? 탐합 또 탐충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탐한다 합을 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탐합을 했는데 충하고 있는 놈을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합으로 하면 탐합 망충 충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탐합을 탐해서 충하는 것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 경우에 합은 어떤 작용을 했습니까? 좋은 작용을 했죠. 그렇죠? 좋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탐합 망 안 좋은 것이라 했으니까 탐합 망충이라 했으니까 탐합해서 충을 못하겠다는 것은 내가 합을 함으로써 탐합 합을 함으로써 뭐가 됐다? 망 천 망천이죠. 천하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그 자체가 천하 이게 돈이나 이런 게 이게 없다 이런 건데 천하는 것은 천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합을 함으로써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좋은 기운을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탐합을 해가지고 이 좋은 역할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합이라고 다 좋고 충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 사주에서는 특히 오행을 다 구비했기 때문에 합과 충을 유심히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합과 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서 천간에는 합이 없죠. 목생하로 식신의 기운이 흘러가고 지지에서는 자진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격관이 되어 있지만 하나를 지나면 좌우충도 될 수 있는 소진이 있죠. 그러나 이럴 때는 이 기운이 왔을 때 충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대운에서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한번 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주는 유통이 된다. 통관이 된다 했기 때문에 충하기 전에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무난하고 원만하게 산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합이 되는 시기 또 하나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합이 되는 시기를 한번 찾아보자. 이대훈의 한번 보자고요. 이 이대훈의 한번 보면 이게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아 신자진 수국을 이룹니다. 그렇죠? 신자진 수국을 이루니까 이거는 수는 뭡니까? 신자진 인성 수국이 되는 거죠. 이때도 한번 넣어보자. 인성 수국이다. 수방학국이라고 되겠죠. 수방학국이다. 그러면 인성 수방학국은 이 사람의 사주에서 특히 필요한 기군이죠. 약간 약하다. 사주 자체가 좀 약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시기에 이 사람은 어땠을까? 신자진 합은 다르게 보면 이것은 이것은 이 재성이죠. 그죠? 재성과 이건 뭐죠? 재성 중에서도 이거는 정인이죠. 인성이죠. 이거는 뭡니까? 관성이죠. 편간이 될 수 있는데 관성이다. 그런데 이렇게 합을 하면서 편간의 작용을 하지 않고 각각의 작용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를 도와주잖아요. 이 시기에 이 사람의 삶의 전성기다. 실제로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부모가 굉장히 큰 사업도 하고 또 그래서 아주 유복한 가정 아주 능력한 가정에서 이 간목이 두 개 있으니까 어땠겠습니까?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남들 볼 때 어질고 선하면서 말도 잘하고 그야말로 이 사람을 보면 다 추종하는 사람이 무척 많았을 것이다. 집안도 부유하고 능력하니까 목생하에 경도 있다. 그러면 뭐를 합니까? 또 이게 목공토도 있다. 자세 시원시원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베풀어주고 배려해주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면을 지니고 살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합충에 대해서는 또 신자진 합의 외에는 좀 더 크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자진 이때가 전성기다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대단히 유복하고 능력하게 살아온 삶이다. 타이언한 사주와 운대로 흘러간다. 이런 부분을 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을 한번 살펴보자. 운을 운의 흐름을 한번 보자. 운의 흐름을 살필 때는 뭐를 살펴라 했죠? 합과 충을 살펴라 했죠. 이렇게 사주를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뭐 어렵고 힘든 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쉽죠. 푸는 게 두려워하지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사주 푸는데 사주 명칭만 정확하게 작성만 해놓으면 편안하게 다 보시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면 운의 흐른다 한번 살펴보는 데서 이 참 사주가 조금은 재미나게 돼 있죠. 그렇죠? 초창기에는 화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얼마나 영특하고 똑똑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또 금으로 갑니다. 이 시절이면 이 사람한테는 재성이잖아요. 재성의 기운이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았겠죠. 그렇죠? 여기 하니까 또 수입니다. 수면은 또 뭡니까? 기본적인 특성이 수는 지혜롭다 유연하다 부드럽다 또 이 자체가 인생이니까 학문이나 서류, 문서 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도 또 해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식도 꽤 높으십니다. 아주 머리가 좋고 유연하고 부드럽다. 그러면 이 시기를 이렇게 나눠볼 때 또 하나는 있겠죠. 이 화해에 해당하는 어린 시절이니까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 무슨 직업을 가진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기에는 20대부터 40대 이런 시기를 한번 보자. 금의 시기니까 아주 넉넉하면서 아주 여유롭게 살죠. 이것도 화해 기운이 있으니 얼마나 밖으로 드러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옛날로 치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도 소위 이제 학생의 간부를 하고 그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사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 시기에 들어가면서는 좀 이 사람의 타고난 감목의 특성에서 어질고 선하다 하지만 뭔가 재성을 추구하는 그래도 재성이 안 떨어지죠. 그렇죠? 누가 봐도 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런데 밖으로 드러났잖아요. 밖으로 드러난 것은 때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과 내면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이분도 공부를 좀 해요. 우리 이런 명리와 관련된 공부도 하고 물론 이제 어부로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배워서 자기 생활에 유용하게 자녀 부분이나 배우자 부분에도 유연하게 활용할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요 공부도 좀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시기는 또 금의 시기는 뭡니까? 관성이니까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무술 대운이 올 때 하나 둘 셋 넷 4대운에 무술 대운이 올 때 이 무술 대운에 우선 이거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 병 무거웠죠? 그죠? 얼마나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지를 한번 보자고 술 일지 이 대운입니다. 대운에서 있는데 일지는 천간은 이렇게 되고 천간이죠. 그러면 일지는 지지에서 일지는 이 시기에 진술 충화지 그죠? 그러면 이런 충을 하면 뭐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변화, 변동이 생긴다. 그리고 편제를 추구하려고 나섰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 시기에 자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변화 여러분 잘 하나도 Saud 극